광주 아이씨 구멍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디오나 정체성을 이렇게 인식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저는 그 부분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비교하고 전 사람이랑, 전 사람이랑 참가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못 따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리가 좀 우울하고, 이제 좀 힘든 상황에, 다른에도 힘든 상황에서부터 그렇게 좀 에너티받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신 분들은 오크라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내가 보자, 그랬을 때 또 마음이 이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로 다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다면, 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장점, 단점 생각할 때, 단점 물어보면 이게 내가 가진 최악의 어떤 단점이 아님에도 본인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장점이요이라면, 다른 사람은 이만큼은 이것밖에 못해요, 이만큼은 이것밖에 못해요, 이만큼은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그 둘 다 똑같이 옷이라고 일단 하는 거예요. 단점 보는 것처럼 이 장점 역시도 아주 잘하지 않아도 좋을 수 있다. 이 단점도 마치 다 부장한 장점이 오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비슷하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부장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러 갑니다. 네? 지금 부장? 네, 그 진짜 훌륭하죠. 네, 너무 조금. 네, 일단 진실이 느껴져요. 아, 진짜요? 저 마이프한테 비슷한 걸 보여주면서 아, 진짜 잘생이잖아요. 난 좀 약간 거짓이 있다라는 게 약간 그런 친구들이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닌가요? 네. 참 진실하게 말해주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 진실이 느껴져서, 네. 맘에 합쳐가 되고. 네. 알겠습니다. 아, 나 진짜 잘하고요. 아, 아닙니다. 아, 진짜요? 내과가 다녀요. 어머니 감기해 버리는 거죠. 아, 다 좋아졌는데. 목소리가? 말만한 기침이거든요. 내과가 다녀요. 마음으로는 무슨 기가 막상 생깁니다. 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근데 보셨죠? 장점을 이렇게 기계있게 장점이세요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그건 이래서 아니에요. 이건 이래서 아니에요. 네. 잘생겨요. 기타 사람이 잘생겼다고 그러면. 불연을 하면서 그건 장점 아니에요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아는 게 아주 기본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이건 더 물고 전달해야 되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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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참, 네. 네. 찬양 이렇게 이야기 드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고객님 오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오늘 드린 말씀이 좀 더 말을 하게 되고 많이 이해하면서 더 자책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좋은 콘텐츠로 돌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Alfie 여기가 이제 뭐예요? Yeah Yeah ㅋ 목월이 기지에 의해 사라진 공간에 관한 총료들이 대상으로 드러내려 합니다. 지휘가 경기장료들이 전시한 시각과 가정입니다. 지휘가 경기장에 관한 경기장료들이 전시할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아주 간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3주